1. 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는 매달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개 공식 전시장에서 폭스바겐 블루모션 익스피리언스 시승 행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 이번 행사를 통해 연비와 친환경성, 주행 성능을 통한 운전에 즐거움까지 갖춘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모델 라인업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3. 현재 폭스바겐 코리아는 골프 블루모션, 제타 블루모션, 치관 블루모션, CC 블루모션, 투아렉 블루모션 등 개치백에서부터 대형 서브타지 블루모션 모델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6. PDI 블루모션은 마이너스 2011년 올해의 에너지 위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7. 시승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까운 폭스바, www. www.sbw.com 폭스바겐 고케알 참고 전시장으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폭스바겐 블루모션 테크놀로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폭스바겐의 다양한 기술과 브랜드를 하나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폭스바겐의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